그럼 이제 두 번째 상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. 177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. 비중은 15%입니다. 전문가님 너무 힘든데 본전 회복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. 본전 회복 가능할까요? 이거는 저번에 오셨을 때 안 파신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? 어느 정도 오면 매수가 안 오면 난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비중 줄이시고요. 삼성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종목을 힘들어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.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신 거잖아요. 삼성전기로 사실 단타 하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. 삼성전기는 아무리 못해도 몇 년은 좀 끌어가셔야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번에 삼성전기를 제가 괜찮다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16만 원 정도 계속 박스껌 부딪혀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16만 원은 넘겨줬거든요. 확실하게 넘겨주려다가 다시 한번 업황이 쉬니 외국인들이 빠지니 살짝 쉬어주는 모습인데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. 뭐 거래량이 지금 터졌나요? 외국인들이 막 집어 던지고 나갔으면 여기서 지금 5%, 3% 이렇게 빠질 게 아니고 10%, 20%, 30%씩 빠져야 돼요. 맞죠? 그 안에서는 어차피 이게 박스권이에요.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향후 올해 내년 정도까지 그냥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충분히 괜찮다. 그러니까 20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지금 뭔지 아세요? 삼성전기에 투자하시면 삼성전기의 업황을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곧 지수예요. 지금 시장이 어때요? 안 좋죠? 코스피가 빠집니다. 그럼 뭐가 빠져요? 삼성이 빠지는 거지.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주를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단순하게 얘는 반도체 업황, 반도체 업종이야 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.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도 같이 보셔야 돼요.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하는 기업이잖아요. 이게 대기업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분리를 좀 잘 안 하시고 삼성전자 반도체 좋지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사실 매매가 힘든 건데 그 맥락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. 어쨌든 이거 추세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. 만약에 정 힘드시면 여기 15만 원 정도 살짝 이탈 나올 수 있어요. 조금 넓게 잡아두면 14만 원. 여기 유지되는 선에서 보유해서 끌어가시면 충분히 20만 원도 올 수 있다. 매수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. 이건 좀 버티셔서 수익권으로 반드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리 못해도 18만 원 정도에는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의심하실 필요는 없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